한때 경고 파업까지 갔던 경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노사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공공연대 노조 자원회수시설 분회와 주식회사 경주환경에너지는 조합사무실 제공과 근로조건 저하 금지 그리고 추석 상여금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하고 8월 1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17일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민간 위탁 철회와 직접 고용,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